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GD 컴백주 신송홀딩스가 대장주고 디지털조선은 후발주인데요 물론 디지털조선도 제대로 된 지드래곤 정규앨범 컴백에 반등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디지털조선은 지드래곤 컴백 관련주긴 하지만 억지로 끼워넣는 느낌이 강했어요 미스터3를 비롯해서 지드래곤이 최근 이적한 갤럭시 코퍼레이션 여기랑 메타버스 협업 업무 협업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준건데 지금은 지금 급락은 억지로라도 막 끼워 맞춘 느낌 때문에 그렇고 물론 갤럭시 코퍼레이션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모멘텀에 맞춰서 스케줄 매수를 하신다면 단타로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디지털조선도 가르쳐드리면 될 것 같고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다른 행보죠 여러분들 지디가 성공계곡만 들고 일단 컴백을 해주면서 상한가 가까이 찍어놨다가 지금 여기 연일 조종 중입니다 갑자기 이거요 웨인이 팔면 개인이 집어먹고 웨인이 콩대로 다시 뱉으면 개인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며칠 이게 우량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력이 잡아탄 겁니다 여러분들 신송홀딩스는 전형적인 테마주 에요 테마주는 이슈의 지속성이 끝나버리면 도로 뱉습니다 이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타면 탄 그대로 타면 탄 그대로 그대로 또 뱉어버리죠 근데 지드래곤 컴백 이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드래곤 아직 정규적인 앨범 컴백 아니라고 컴백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공계곡 맛배기만 살짝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번 신곡 정규앨범 타이틀곡 낸거 아직 아니에요 8곡으로 컴백 할거구요 재료 지속성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올해 안으로 지드래곤 마마 출연 이슈 또 이거 주말 또 지나면 조만간 이슈화 돼서 또 급등 또 추가 앨범 수록곡들 8곡 정규앨범 소식에 또 급등 해줄거고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 갤럭시 코퍼레이션 상장 이슈까지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주식입니다 그때까지 테마가 남아있습니다 보세요 한강 관련주 예스24 한강 관련주 예스24 거든요 이때 이것도 두번 점상을 하다가 재료 소진이다 싶어가지고 매도 사인을 드렸었는데 테마주가 원래 이래요 근데 신송홀딩스 이 신송홀딩스는 어떻습니까 그때 아닌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아는 겁니다 외인들이 외인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번 지드래곤 추가 수록곡들 추가 수록곡들 나올텐데 미국 팝스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요 그중 이 포레 윌리엄스 보시면 빌보드에서 굉장한 역량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같이 작업하고 같이 노래를 냅니다 어떻습니까 뭔가랑 비슷하지 않아요 로제 그리고 누구였죠 브루노마스 아파트 아파트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송홀딩스 스케줄 매수해서 최고점에서 나오실 분들 저희 대표 번호거든요 여기다가 엔터 또는 그냥 숫자 5 이렇게 문자 주세요 저희가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 이것만 꼭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전문가팀에서 운영하는 단톡방에도 초대를 해드리면서 리딩 나가고 있고요 이 단톡방에서는 시초가부터 급등할 종목 안내해드리고 문자로 그 종목 타점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상한가 찍고 매도 사인 드려서 여기서 상한가 찍고 급등주들을 무료로 또 뿌려드리고 있어요 그거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가시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세력주 연구소가 급등하고 있는 세력주 작전주를 선물로 드립니다 내가 잡고 있는 종목이 완전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불안하고 그럴 때 일수록 막 뇌동매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럴 때 이런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선물 받아가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비중을 좀 두시고 수익보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 확실한 선물이니까 꼭 잡으셔야 돼요 예상 목표 상승률이 최소 30%에서 최대 연상 200%까지 연상할 것 같은 그런 선물을 세력들이 선택한 히든 종목 이런 거를 가져와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히든 작전주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이번 이벤트의 취지고요 저희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이런 정보들을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죠 이런 정보들을 알아낸 정보들을 통해서 엄선된 세력들이 택한 히든 작전주니까요 전문가 팀만이 아는 희귀한 정보 또 저희의 포트폴리오 저희의 전략들 다 설명도 해드리니까 네 저 여기 대표번호 대표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이번에는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아 이거 세력주 이거 받으시려고 연락 주셨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기 대표번호 이 번호로 선물이라고 필수로 보내주십시오 아 그 전에 이거 무료니까요 무료니까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매일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요 이 세력주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아 이거 뭐 사라 아 이거 팔아라 이거 매수해라 이거 매도해라 기다려라 아니면 여기서 매도해라 매수해라 이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 이 세력주에 관한 소통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도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플러스 이거 연락 주시면 저희가 라이브 방송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문자로도 저희가 따로 또 이 작전주 뭐냐 알려드리니까요 종목 발송을 해드리니까 여기 대표번호 여기로 선물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이 모든 거를 무료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좋아요와 구독 유튜브는 유튜브 채널은 저희에게 굉장한 자산이고 우리 얼굴이고 이력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좋아요와 구독 올라가는 구독자와 조회수 시청률이 저희에게는 전부입니다 전부니까 좋아요 구독만 부탁드리고 이거 받고 싶으시면 진짜 좋아요와 구독 확인합니다 제가 좋아요 구독했는지 확인하고 이거 제공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시고 선물이라고 여기다가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선물 세력주 선물 받으시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 선물을 이 작전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받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 라이브 방송을 제가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보시죠 끝까지 생방송 생방송 끝까지 지금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기다리던 그 시간 그 시간 제가 준비해왔어요 선물이죠 네 선물 뭐냐 선물 바로 하이트론 하이트론입니다 하이트론 지금 보시면 여기 세력이 들어왔어요 들어온게 포착이 됐고 또 저희들이 저희 팀이 또 이 정보를 입수해 왔습니다 고급 정보죠 입수해 왔습니다 네 신약 개발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하이트론 이거 매물 이제 포착이 됐고 이제 오른다는 신호가 잡혔으니까요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하이트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유튜브도 유튜브 다 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도 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제가 9월 6일에 9월 6일에 방송했던 생방송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어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생방송 생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중요하죠 선물 시간이죠 선물 시간 네 저번에 하이트론도 받아 가셨을 텐데 네 오늘 오늘의 선물 이것도 꼭 잡으셔서 수익 엄청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 네 요거 지금 요것도 구간이 보이고 네 정보 받아 왔으니까요 저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나요 네 선물이에요 네 세력 세력주 선물이니까 이거 네 오늘 장 시작하면 요거 매수 하셔서 네 수익 보시면 되는데 제가 또 문자로 문자로도 전송해 드릴 거고 우리 텔레그램 방에 텔레그램 방에 네 또 올려드릴 거니까 이 선물 영풍정밀 영풍정밀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소통방에서 소통방에서도 같이 쭉 얘기를 해봐요 네 그럼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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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네 우리 라이브의 꽃이죠 이것만 기다려 주셨을 거에요 나들 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또 잡으세요 꼭 또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스 예스24 입니다 예스24 예 서점이죠 서점입니다 네 책 파는 곳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예스24냐 10월달 요번에 10월초에 10월초에 저희 저기 있어요 노벨 노벨상 노벨상 있는데 이 노벨 문학상 아시나요 노벨 문학상 거기에 저희 한국 작가 한강 작가님이 계세요 한강 작가님이 계시는데 이 한강 작가님이 노미네이트가 되게 있다는 후문인데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수상을 합니다 예 한강 작가님이 문학상 수상 그리고 이거는 제일 최근에 또 선물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이처셀 네이처셀 드려서 또 수익 엄청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거 생방송 지금 아침부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선물 받아가셔야 되는데 이거 이번 이 종목이 네이처셀 이에요 네이처셀 이란 종목인데 요게 지금 FDA RMAT 이거 승인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여기 네 어제 완전히 이거 세력이 탄 거를 확인을 했어요 이거 모멘텀이 쭉 남아 있어서 살아있는 재료가 있으니까요 이거 네이처셀 시작하자마자 이거 바로 네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거 매수하시면 네 매수하시면은 이거 바로 수익 나니까 이거 꼭 잡고 일단 잡고 가세요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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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장시가 장시작이 얼마 안 남았대요 이거 바로 이거부터 매수하고 바로 시작하시면은 네 믿고 네 이렇게 저희가 생방송 네 라이브 방송 도중에 선물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선물을 받으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수익 많이 보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 인증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일단 먼저 하이트론 특히 이 하이트론은 대박이었는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칠 연상을 해 주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우리 전문가 팀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이 하이트론 이 하이트론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저희한테 이 수익 인증 문자 수익 인증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수익 난 거 인증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하이트론 하이트론으로 수익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수익 인증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영풍 정밀은 또 어떻구요 보세요 이렇게 또 상한가를 계속 찍어 가면서 영풍 정밀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내주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수익 인증을 또 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정보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보의 힘이고 다릅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이 매집이 도착이 됩니다 네 s24 s24 네 보세요 2연점상 갔습니다 2연점상 갔어요 노벨상 받았습니다 제가 보냈습니까 여러분 s24 2연점상 갔습니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세력주 기가 막힌 정보로 드리는 이 세력주 선물 꼭 받아 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 있죠 번호 010-4861 8714 여기로 선물 선물 주세요 하고 선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세력주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르마야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입니다 이미 세력주 연구소에서 많은 기존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여기 여기로 이렇게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취지 자체가 우리 바쁜 직장인 여러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번호 파시고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2의 월급 제2의 월급을 만드는 불로소득 불로소득을 불로소득을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돈 드는 것은 없지만 네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네 더 도 말고 더 도 말고 채널에 번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 프로젝트들이 포트폴리오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프로젝트 유튜브 영상 영상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채널에 번영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한테도 우리가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처음 초대 받으시게 되면 저희가 저희의 노하우가 담긴 전부가 여러 명의 노하우가 담긴 네 비법서라고 해야죠 비법서를 먼저 제공을 네 전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새로주연구소에 네 전문가 팀과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그리고 플러스 같은 투자자 회원님들 회원들 회원님들 다 모아놓은 이 단톡방에 초대가 되게 됩니다 당일에 매일 히든주와 단타 종목을 두 개 이상씩 추천해 드립니다 당일 매일 그래서 하루 최소 매일 5% 수익이 목표고요 그렇게 해서 월 수익률 100% 달성이 목표입니다 네 최소한의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첫 달이 200만원 네 100% 두 번째 달에 200만원에 400만원 3개월에 400에 800에 4개월 5개월도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3200만원 그리고 6개월부터는 우리 회원님들 저희 팀이 전문가 팀이 없어도 6개월부터는 3200만원씩 고정적으로 수익 벌어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장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문자 초대라고 대표번호 저희 대표번호입니다 여기다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아 이 프로젝트 원하시는 분들이구나 해서 최신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이것도 돈 드는거 아닙니다 불러주시고 저희가 불로소득 그리고 경제적 자유 우리 회원님들한테 여유를 만들어 드리는게 저희의 꿈이니까요 이렇게 매달 3200만원씩 수익 보셔서 노후준비도 하시고 은퇴도 하셔야 되잖아요 은퇴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제 노후준비도 하시고 인생 즐기면서 여유롭게 삶을 또 설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초대가 되면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요 라이브 방송을 같이 보시면서 그 메일 히든주 히든주 받아가시면서 끝까지 타점 매도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그 실시간으로 어 팔아라 고점이 어딜거다 저점이 어딜거다 얼마 얼마 원해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하셔라 이렇게 알려드리니까요 그 타이밍 매일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보시면서 받아가시면서 같이 달려가 보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하면 저희 회원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회원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매일 소통 단톡방과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을 하면서 네 아주 좋은 관계 실한 관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존 회원님들이랑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진짜 좋은 기억들이고요 다들 이렇게 벌어 가시는 거 보면서 저도 진짜 뿌듯하고 아주 값진 이력서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새록주연구소TV 채널에 유명세가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얻어 갑니다 얻어 가니까 서로 윈윈해서 서로 수익 벌어 가시고 저희는 이제 값진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테니까요 서로 윈윈해서 네 같이 달려가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대라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표번호 우리 회사의 대표번호니까요 여기 초대 초대라고 여기다 필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뵈요 이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